젊은 전문인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이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성공을 향한 리더십 배양, 초대강사를 통해 배우는 사회의 현실, 유익한 네트워크 형성, 경제적인 비용에 심도 있는 훈련, 8주 코스의 이번 프로그램은 다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초대강사와의 만남과 체계적인 리더십 배양 세미나를 통해 21세기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4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4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